이번 시간 주제는 운에 대해서 읽을 건데 운과 시기 그리고 때만 잘 안다고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운이 얼마나 중요한 것 같나요? 운이 70%지. 운칠기사회라고? 운이 70%야. 그리고 운이 나한테 들어오고 시기와 때와 여기 아다리가 잘 맞아서 여기 합의가 된다고 하면 성공을 하는 거는 누구나 100%는 없지만 99%는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 때와 운을 놓쳐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야. 옛날에는 그러잖아. 낚싯대도 집어넣고 낚시가 입질할 적에 낚아채야지 된다고 그러잖아. 그거는 똑같은 거야. 운도. 쉽게 얘기해서. 운이란 게 나한테 들고 올 적에 그러면 운이 어떻게 소리소문이 어떻게 오냐 그러잖아. 그럼 뭔가 그 해에 기운이 더 틀려져. 기운이 틀려지고 뭐를 하든 간에 일이 좀 풀린단 말이야. 풀리는 느낌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 그럼 그 운이 이렇게 풀리니까 내가 운을 저게 쓰기엔 더 바짝 서둘러서 잘 해야지 되겠지. 근데 내가 운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그게 손실이 되지 나한테 득이 되진 않거든. 그리고 금전이나 모을 때 모아지는 거야. 무조건 갔다가 그냥 막 흥청뭥청 쓴다고 해서 돈이 또 모아지진 않아. 뭐 돈은 뭐 써야 생긴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하는 말이고 쓸 때 가서 쓰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운하고 내가 기가 갔다 새서 기운이 들어오고 때가 있을 적에는 이걸 얼른 잡아라.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고. 어느 누구나 세 번의 운은 평생에. 아무리 운이 없다고 해도 세 번의 운은 있거든. 그러면 그 운을 평생시에 운이 없다는 사람도 세 번의 운이 있다고 그러는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떤 운이 들어오냐. 뭐 일곱 수라든지 다섯 수라든지 그런 수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 내가 운이 들어오면 힘이 들고 안 됐던 것도 시험 같은 것도 내가 운이 들어오니까 합격이 척척척 되는 거야. 내가 운이 없으니까 시험에 운이 없으니까 시험에 운도 떨어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잘 갔다 저기를 해야지 되겠고. 이 때를 놓치지 말고 또 평생 사주에 부모의 덕이 있어갖고 또 잘 사는 사람은 아무 구애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살지만. 어떤 사람들이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여태껏 열심히 힘들게 일을 하는데 왜 나는 이를까요. 그 사람은 운이 없는 것보다도 이 사람은 사주에 뭐가 꼈으니까 그러겠지. 그러면 잘 둘러보면 내가 부모의 살이 끼고 태워놨다든지 조상의 업을 끼고 태워놨다든지 중살이 꼈다든지 여러모로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거대로 예방증만 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무마시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노력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감 놈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면 감이 떨어지겠냐. 안 떨어지지. 그렇잖아 움직이고 활발하게 뭔가를 해야지만 되는 거란 말이야. 꾀부리고 장꾀부리고 무슨 게을놈 피는데 무슨 운이 들어오고 재운이 들어오겠어 게을놈 피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모이를 쫓는 새가 배불리 먹는다고 그랬어. 그거나 마찬가지로 부지런한 면도 있지만 내가 내 스스로 운도 맞춰서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나의 4주 8차도 내가 바꿔놓을 수가 있어. 내가 끈기가 있으면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하다가 중단에 하차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안 되는 일이 없어 인간이 갖다 하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지금 실패수가 많아요. 근데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남의 말도 듣긴 들어야 되겠지. 근데 남의 말을 안 듣고 내가 판단력을 잘 하는 사람들은 진짜 생활력 강하고 꼭 성공을 해요. 그런 분들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 층이 있잖아. 내가 인덕이 있는 사람, 덕이 없는 사람, 결혼하면 남편덕이 있는 사람, 여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결혼을 해갖고 잘살이니까 나는 뭐 여자보기야 남자보기야 잘 만나서 이런다고 그러지만 잘 살던 사람이 결혼해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둘이 안 맞으니까 안 되겠지. 그치? 뭔가 맞으면 잘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 운을 잘 판단해서 잘 따라가면서 내가 꾸준하게 잘 맥을 이어가는 것이 나의 운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조상에서 조상 잘 생겨도 좋은 것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배움도 그런 것이지만은 사람이 여러 대인관계에서도 내가 지금 남들한테 베풀 줄도 알고 활동력이 있고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내 것만 움켜쥐고 그런 데서 내가 잘 사는 건 아니거든. 그런 것도 남도 베풀 줄 알고 그래서 사는 것이 성공의 시대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운의 시기와 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이 내가 따라 두르려면 이상하게 일이 뭔가 잘 풀려. 일이 풀려. 딴 때 같지 않고 일이 풀리는 걸 내가 느껴. 그리고 나도 모르게 기분이 업그레이드 돼가. 야 뭔가 있잖아 올해 내가 잘 될 것 같아.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생겨 용기가. 그러면 뭐든지 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 내가 이걸 해야 내가 잘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갖는단 말이야. 근데 뭔가 올해 나 개털이야 될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돼지도 않는 거 뭐 해서 뭐해 그냥 설렁설렁하지. 이러다 보면 운이 나한테 따라오지를 않아 그거는. 어느 누구나 운의 시기는 다 있으니까. 뭐 초년 운, 중년 운, 말년 운이 있거든. 그럼 그 운에 초년, 중년. 초년의 운이 없으면 중년의 운이 있는 거고 중년의 운이 없으면 말년의 운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운을 잘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뭐 운박이 기도도 한다든 내가 운이 들어온다 어디 가서 무승인한테 물어보면 올해는 운이 들어온 해년입니다 하면 운박이 기도하는 사람, 운맞이 하는 사람, 조상한테 더 대접을 잘하는 사람 등등 여러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잘 하는데도 안 풀리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조상에서 그런다든지 뭐가 나를 막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가서 잘 물어보셔서 해결책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나도 남보다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운에 가져가지고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참작하셔서 잘 하시고 그러시면 괜찮습니다. 다 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운을 갖다 본인이 못 찾아 먹어서 그러지.